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강남 메이저 병원의 김경철 원장님이랑 함께 대안피만 미용 체형학회 자리죠. 아까 강의하신 내용이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의 진단과 치료 치료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강의 들어보니까 기능의학 검사와 치료에 대한 강의는 사실 많으세요. 많고 또 사실 더 어렵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 그 검사를 이용하면서 전후의 과정을 지켜보시고 그 데이터까지 본인이 통계를 내셔서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실질적인 강의를 해주실 분은 사실 몇 명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자를 섭외한 입장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강의를 해주셨고 강의가 끝나고 좀 더 여쭤보고 싶어서 구독자분들한테도 강의하신 거 간단하게 좀.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스트레스의 진단. 사실 스트레스와 피로는 같은 거니까요.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들은 되게 다양한데 의사들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증가할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혈액검사도 있고 코티졸, DH 같은 또 머리카락에서 모발 미네랄 검사에서 제가 패턴을 보기도 하는데 저는 좀 더 간단한 검사로서 외래에서 흔히 하는 자유신경이라고 하는 또는 맥진을 검사하기 때문에 맥파 검사라고 하는 그런 검사를 소개했어요. 제가 운이 좋게도 차움이라는 안티에이징 센터에서 한 3년 정도 센터를 근무하면서 거기 있는 데이터들, 멤버들 데이터를 쭉 분석해보니까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랑 코티졸, DH 호르몬 검사랑 자유신경의 일정 지표들이 굉장히 유사하고 일치해서 제가 바로 즉시, 즉시 외래에서 볼 수 있는 자유신경 검사를 통해서 환자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비용도 훨씬 줄어드시겠어요? 얼마 받으시나요? 그래요? 보통 한 12만원에서 15만원 내외로 보통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자유신경은 굉장히 비용이 싸요. 임의비급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실비 청구도 가능하고 이래서 저희 병원은 한 3만원 정도? 그렇죠. 자유신경은 3만원 정도? 2, 3만원 정도 저희도 받아서 기분 좋으면 공짜로 해주기도 하고요. 바로 나오는 게 장점이에요. 저희는 외래에서 기다리면서 검사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의 한 달 전 후의 비교를 계속 보면서 정말 마음은 어떤지 몸은 어떤지 추적하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HIV를 보통 얼마 간격으로 하세요? 안정대 환자는 한 달에 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저는 올 때마다 늘 해요. 어차피 기다리시는 동안에 그분들도 의뢰껏 그냥 가서 앉아계세요. 오면 하는 걸로? 네. 그렇죠. 저희 환자분들도 이제 타 병원에서도 그런 HRV 검사 많이 하고 오시니까 다시 하시라고 하면 이거 나 한 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계속 바뀌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외래에서 오시면 바로 HRV랑 임의바디를 바로 보거든요. 아 네.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우리 환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임의바디랑 HRV만 해도 사실 한 시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 충분하죠. 그래서 아주 많은 데이터를 알 수 있는 좋은 검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환자가 일종의 자기가 잘 지냈다는 것에 대한 칭찬의 도구로 저는 HRV 임의바디를 활용하기 때문에 물론 환자가 풀 주워서 오기도 하고 또는 그러면은 HRV 검사가 나쁘면은 제가 거꾸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분이 말하지 않아도 그분을 설명하는 검사로 대표적인 게 이 자유신경 검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다양한 검사를 하지만 그걸 리딩하는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맞아요. 이 3만원짜리 검사를 저희가 30만원으로 쓸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잘 이걸 몰라서 저도 예전에 있었던 병원에서 이거 검진해서 스트레스 검사라고 했는데 그렇죠. 뭔 소리인지 저도 몰라가지고 너무 그때는 정말 많은 환자들한테 좋은 설명을 해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는데 딱 그 한 페이지거든요. 근데 한 페이지에 되게 많은 지표들이 있어서 그 조합을 나누면은 굉장히 다양한 함의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세 그룹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기능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기 결과지. 결과지에 보시면 중간에 빨간색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가 교감신경 구교감신경이라고 해요. 흔히 교감신경이 2대1 이상 있을 때 계속 움직이니까 사실은 그때그때 달라지긴 하지만 늘 교감신경이 높은 교감신경 우세형이 있고요. 저는 대표적인 교감신경 우세형. 아 그러세요? 원장님은요? 거의 뭐 5대5 아니면 부교감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역시 밸런스. 부교감신경이 엄청 높으신 분이 있는데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밑에 아랫단에 에너지 점수가 있어요. 토탈파워, LF, HF라고 하는 주파수치 피부가 있는데 교감신경이 높고 부교감신경이 낮은 그런 교감신경 우세형도 에너지 점수를 봐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일반적으로 높으면 되게 에너지아이티가 한 사람인 저 같은 근데 에너지가 떨어졌으면 그렇지 않아요. 잘 해석해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높다는 얘기는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데 에너지가 낮다는 얘기는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마음과 몸이 따로 돌아서 마음은 무척 동기부여되어 있고 예민하고 다 보이는데 싸움이 힘드니까 몸이 안 따라가니까 말은 못해요. 그래서 화병이 생기는 것처럼 굉장히 짜증나 있는데 말을 했다가는 뒤집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불컥불컥 화를 내죠. 그래서 그냥 꾹 참거나 화병이 되는 사람들이 거꾸로 교감신경 우세에 에너지 떨어져 있는 물론 전통적인 만성피로는요. 부교감신경 우세면서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전형적인 부신기능 저하여서 각각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하다못해 약치료가 달라져요. 심지어는 비만치료제도 대부분 신경전달물질이 약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수면에도 신경안정을 쓸 것인가 세로토닌을 자극시킨 것에 따라서 자유신경과 에너지 특별히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제가 부신 저하 부신 그러면 아직 나서신 분들은 제가 영어로 그냥 얘기해요. 아드레날린이 저하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매가리가 없다라고 해요. 맥파검사가 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신경만 봐도 매가리가 없군요. 하면 얼마나 공감해 주시는지요. 자기 얘기한다고요. 어떤 분 많이 우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의사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죠. 남편도 인정 안 해주고 자식도 귀찮아하던 자신의 만성피로를 자유신경을 딱 보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사셨냐 하면 그 자체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울고 많이 가시고 이 파워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 제가 이렇게 쭉 치료해 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만 응대를 못했을 뿐인데 이제 이렇게 에너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싸우죠. 그러니까. 당장 분이 치료받으러 갔는데 자꾸 못돼진다고 이런 말 한다는데 그게 치료 과정인 거죠. 치료 과정이죠. 싸워야죠. 원래 파이팅해야 되는데 두방당이는 플라이팅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아주 재밌어요. 재밌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감, 부교감에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 중에 우리가 주사도 주고 영양제도 처방하고 또 라이프스타일을 우리가 교정해 드리잖아요. 그 외에 또 TMS 치료도 원장님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TMS는 제가 소개시켜드리긴 했지만 원장님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1인자예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배우고 싶어요. 원장님 우리 남편 되신 선생님이 정신과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응용하시는 것 같아서 TMS를 주로 어떤 원자한테 쓰시나요? 제가 TMS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논문은 많더라고요. 전자약이다. 우리가 유로 피드백이나 이런 TMS를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화학적으로 이 효과를 나타내는 약처럼 이런 전자적인 시그널을 줘서 치료하는 전자약이다. 제가 얼마나 효과 있을까 사실은 기계를 도입하면서 약간 저도 이제 의무수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예를 말씀드리면 정신과약을 4가지를 드시는 분이 5세가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눈이 막 빨갛게 해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가정의학과 의원이니까 잘 수 있는 약이 없느냐 정신과약은 다 먹고 있다. 그래서 제가 불면의 TMS가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첫 개원이고 별로 환자분도 없으시니까 매일 오세요. 매일 오시고 두 번 오시면 더 좋다니까 제가 비용은 안 받을 거니까 두 번씩 오시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원래 한 5회니지 6회에 있어야 효과가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뭐 처음에는 이렇게 좋아지는지 모르겠다 이러더니 한 5일째 되시는 날 화를 안 내고 가셨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말만 걸면 막 벌컬벌컥 갈 데가 없어서 오긴 오지만 이 본인의 상황이 너무 힘이 들어서 화를 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쓱 진료실에서 쓱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이거 나중에 다시 못 자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개원하고 지금 1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 분이시니까 만나는데 지금 잘 주무세요. 결론은 뭐냐 이 4가지 정신과약을 모두 끊고 또 잘 주무시고 그다음에 우리 HRV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분이 브라이빌리티가 완전히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나왔고 토탈파워가 쫙 떨어졌고 불면증 환자는 교감이 떨어진 분이 많으시거든요. 약간 세로토닌 저하가 이슈요. 멜라토닌 저하가 이슈면 불교감 신경이 높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불면이 있는데 저는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저는 thinking too much에서 잠 못 자요. 그런 교감 신경 우세는 신경 안정이 좀 도움이 돼요. 태아님 같은. 그래서 M3 모드를 계속 했는데 지금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환자분에게 이제 용기를 넣고 TM에서 재발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지금 효과가 있는 분들은 불면증 굉장히 효과 있고요. 그다음에 뭐 두통 효과 있고 임용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건 M3 모드로? 그러니까 그게 M3, M1, M2로 특정 짓는 게 아니고 맞아요. 뭘 해도 사실은 우리가 HRV나 EG나 그 검사에 맞게 맞아요. 그 환자분에 맞게 이렇게 해보면 환자분들이 좋아져서 환자분들이 진짜 소개를 해서 아 이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아는 것에 한계가 아주 많구나.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이 도입될 때 이걸 뭔가 시도를 자꾸 해봐야 되고 원장님이 하고 계시는 이런 유전자 검사나 우리 다양한 기능의학적 검사도 다시 접목을 해서 진료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의사들이 의사들이 좀 약한 부분이 우리는 이제 바이오케미스티라를 해서 생화학은 되게 잘해요. 혈액검사 미트콘드리아 정말 우리는 많은 검사에 익숙한데 좀 의대 때부터 저희가 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물리학 개념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요즘은 특별히 양자 물리학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컨트메디슨이라서 양자의학 쪽인데 사실은 MRI 원리가 그런 물리학 개념이거든요. 주파수 조직마다 다른 주파수에 따라서 자석을 세웠을 때 반응이 다른 것 때문에 조직을 구별하고 암을 구별하는 그런 MRI 원리처럼 자유신경도 주파수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신체 상태를 보기도 하고요. 또 뉴로피드백이나 이런 매그네틱 리솔루션 같은 자극하는 그런 치료 모드가 사실은 우리 몸이라는 것은 세포로도 구성되어 있지만 또는 동시에 파동으로도 구성되어 있다는 그 관점을 우리 후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한의사들이나 그런 약간의 정통의학이 아니신 분들이 좀 더 익숙하지만 물질이라는 것에 기초한 게 사람이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영혼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물리학적 개념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좀 의사들이 먼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장에서 김경철 원장님 만나서 반갑게 인터뷰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또 뵙겠습니다. 유튜브 이름이 뭐죠? 이웃집 닥터 김혜연의 기능의학TV 기능의학과 함께 김경철의 미래의학TV도 같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